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박쥐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화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 동물로 등장해 왔습니다. 그들이 나타내는 상징은 때로는 불운을, 때로는 변화와 치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박쥐가 꿈에 등장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박쥐는 여러 문화에서 상반된 의미를 지니는 동물로, 꿈에 등장하는 박쥐의 종류, 꿈의 분위기,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의 감정상태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박쥐는 한 생애 동안 여러 번 탈피와 변화를 겪는 동물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박쥐는 변화, 전환, 재생, 혹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꿈에서 박쥐가 나타날 때,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의 변화, 혹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상황일 때 박쥐가 꿈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박쥐는 그 특유의 날개와 어두운 환경에서 활동하는 모습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꿈에서 박쥐가 나타나면서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면,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불안감이나 불확실성 또는 숨겨진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박쥐가 어둠 속에서 날아다닌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직면한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의식적인 공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박쥐는 어두운 환경에서 주로 활동하는 동물로 종종 어두운 면과의 대면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박쥐가 불안감이나 공포를 동반하면서 등장한다면, 이는 자신이 회피하고 있던 내면의 어두운 감정이나 문제를 직시하게 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억압한 감정이나 과거의 상처가 드러나게 될 때 박쥐가 꿈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박쥐가 꿈에서 날아다닌다면,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임을 나타냅니다. 만약 박쥐가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면, 이는 그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박쥐가 불규칙하게 날아다니거나 혼란스러워 보인다면, 변화가 예상보다 더 어렵거나 불확실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처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박쥐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꿈은 내면에서 억압된 감정이나 불안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박쥐가 공격적으로 달려들거나 사람을 물어뜯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는 감추고 있던 불안, 분노 또는 두려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감정적 고통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박쥐가 사람을 물어뜯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내면에서 감추고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겪고 있는 현실의 갈등이나 위협적인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압박감,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혹은 감정적인 부담감이 박쥐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쥐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 불편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집은 일반적으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곳에 박쥐가 들어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나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안전과 안정감을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박쥐가 죽은 채로 나타나는 꿈은 변화의 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거나,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끝나거나, 지나간 문제를 이제 놓아버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죽은 박쥐는 종종 이전의 문제나 감정적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박쥐가 날개를 펼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날개를 펼친 박쥐는 자신이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기회나 변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나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낮에 박쥐를 보는 꿈 본인을 막아서던 장애물, 근심, 걱정, 질병, 스트레스 등이 모두 해소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동굴에서 박쥐를 보는 꿈 주로 신뢰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이나 사기 등을 당하고, 모함이나 뒤통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박쥐떼가 나오는 꿈 경쟁자, 경쟁업체, 라이벌, 원수, 방해꾼 등의 등장으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박쥐똥을 만지거나 보는 꿈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개인적인 일보다는 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박쥐 사체가 나오는 꿈 거래, 계약, 혼사 등이 성사되는 등 전체적인 운기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박쥐 새끼가 나오는 꿈 능력이나 실력 등이 부족하여 아직은 높은 자리를 넘볼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꿈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꿈은 본인의 사상, 신념, 가치관, 관점 등이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나타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박쥐가 나를 공격하는 꿈 실제로 본인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세력에 의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박쥐가 나오는 꿈 기본적으로 박쥐가 나오는 꿈을 꿨다면, 이는 본인이 추진하는 많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주변 사람과의 크고 작은 의견 충돌로 인해 대인관계 또한 나빠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박쥐가 노려보는 꿈 안 좋은 소문이나 루머 등이 퍼져 주변 사람의 오해를 사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박쥐가 다친 꿈 본인의 생각 없는 말투로 인해 크게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박쥐가 당신에게 날아오는 꿈 당신이 악당에 의해 설정될 수 있으며, 경계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박쥐가 동굴로 날아가는 꿈 당신이 마침내 어려움을 끝내가는 것을 의미하는 좋은 징조입니다. 박쥐가 때로 나타나는 꿈 불운과 나쁜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다치거나 연속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박쥐가 모기를 먹는 꿈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줄 징조입니다. 박쥐가 몸을 스치고 날아가는 꿈 본인에게 작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빠르게 해결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박쥐가 부딪혀 떨어지는 꿈 박쥐가 어딘가에 부딪혀 떨어지는 꿈은, 사고, 질병, 부상, 재해 등으로 인해 건강상의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박쥐가 우는 꿈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 동료, 친구 등에게 큰 사고, 질병, 부상 등이 생겨 건강상의 위험이 생긴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박쥐가 자신을 노려보는 꿈 누군가의 권모술수에 당하게 되어,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곤욕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박쥐가 죽는 것을 보는 꿈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거나, 자신을 견제하던 세력이 제거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박쥐가 집으로 날아오는 꿈 현재의 딜레마가 끝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당신이 낙담하거나, 당신을 해할 수 있는 악당을 조심해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박쥐가 피를 흘리는 꿈 본인에게 엄청난 행운, 기회, 재물 등이 찾아오고, 횡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박쥐가 하늘에서 날아오는 꿈 신의 축복을 암시합니다. 그 결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성공하고, 인정을 받고, 재난이 없고, 유덕한 후손이 생겨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박쥐를 구경하는 꿈 본인이 추진 중인 계획, 일, 사업 등에 크고 작은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박쥐를 먹는 꿈 본인의 노력이나 주변의 지원, 도움 등으로 인해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박쥐를 밟는 꿈 실수, 방심, 착각 등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박쥐를 잡는 꿈 역경, 고난, 시련 등을 모두 이겨내고,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박쥐를 죽이는 꿈 본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박쥐에게 공격당하는 꿈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병원 신세를 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주의해 주세요. 박쥐에게 물리는 꿈 도박, 유혹, 쾌락 등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거나, 명예, 체면 등이 실추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박쥐에게 피를 빨리는 꿈 흡혈박쥐에게 피를 빨리는 꿈은, 국내외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에 적응하지 못해,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밤에 박쥐를 보는 꿈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주요 수입원이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본인 위에 박쥐가 있는 꿈 나쁜 운과 대인관계가 좋지 않을 징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수 있고, 곤경에 처했을 때, 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견디지 못하고 곧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흰색 박쥐의 꿈 일반적으로 죽음, 특히 아이를 잃는 것을 상징합니다. 흰색 박쥐의 꿈 흰색 박쥐의 꿈 흰색 박쥐의 꿈 흰색 박쥐의 꿈